첫번째 오! 야 나 이렇게 큰 탁박을 처음 봐 살면서 오! 야 저기 저기 몰랐다 오! 로키! 로키 잘 있니? 응? 이렇게? 옳지! 이쪽으로 이렇게? 옳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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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막기다 가자! 이거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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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 9번 오! 10번 9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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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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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편의점을 한번 싹 다 털어봤는데요 그냥 보이는 족족 맛있는 거 다 집어봤고 하나씩 집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먹는 거는 이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같이 온 팀원분들이랑 하나씩 먹어보면서 맛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한번씩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따가! 물 버리는 건데 경기씨 물 주세요 네 아니 물을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고요? 물 한 껌 추가요! 고기 이제 일단 대왕 컵라면 세 개가 익는 동안 단거 한번 먹어봅시다 우어? 우오오오오오.... 여러분 하나씩 드셔보세요 오우 옛날에 한국에서 먹었던 거 맛있다 응 그때 거기서 찹쌀떡 약간 간장 섞인 꿀받은 찹쌀떡 데리야끼 찹쌀떡 cub기 익었나? 강추 붐통 원짱 Yuji Templates 야키소바 3릉에서 어떤 야키소바가 제일 맛있었는지 한번 일단 먹고 말합시다 1번 먼저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시다 와 이번엔 매운데? 이거 왜 매운건가? 와 저거 일본에서 베트남 고추 썼네 아 매워 이거 제가 일본 와서 먹었던 음주 중에 제일 맛있는 음료예요 일본 여행을 꼭 드셔보세요 약간 황도맛 물이라고 해야하나? 아 이거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입은 좀 매워서 죽을 뻔했다 깊네 난 결정했어 저도 결정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맛있었던 건 찢기로 합시다 하나 둘 셋 2번 1번 매콤하긴 해도 저게 진짜 맛있었다 매콤버이가 아니시네 자 다음 형주씨 이거 피자 전자레인지 좀 돌려주세요 피자 주세요 피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바질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한국의 편의점 피자와 일본의 편의점 피자 어떤 피자가 더 맛있을지 뭐지?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너무 싱거워요 맞아요 원래 싱겁게 먹는 피자인가? 이거 모짜라 치즈가 약간 물 먹으면 치킨 먹겠습니다 오 약간 순살치킨 느낌이네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치즈 맛이다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주바 맛있어 하나 더 먹었네 뭐 뭐 현재까지 1등 안에 치즈 들어왔데? 치킨 안에 치즈 들었어 소세지는 무슨 맛이야? 이거 케찹 케찹 오야 먹어볼래? 소스가 진짜 맛있다 뭐야 뭐야 이거 되게 무슨 구남초밥 같은게 들을줄 알았는데 그냥 탕각김밥처럼 생겼는데 알은 다 어디갔죠? 아니 아니 들었어 밥알 밥이랑... 이게 좀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는데 좀 짜 맛있겠다 근데 지금 면이 3개 있잖아요 가위가위해서 그냥 1등 순서대로 각자 먹고 싶은 면 가져가는 걸로 해서 먹읍시죠 그럽시다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와 진짜 아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한입만 딱 한입만 이거 이렇게 한입만 이거 이거 제일 먹고싶단 말이야 이거 냄새부터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이게 오늘 먹은 면이 제일 맛있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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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이죠? 다섯살 이상만 먹으라는 건가 난 서른살이니까 난 서른살이니까 와 와 냄새가 너무 안 좋은데 어때 너는? 아우 이거 맛있는데? 아우 새우도 안 매운데? 먹어볼래? 얼굴 빨갛인데요? 어 나 먹어보고싶어 먹어볼래? 나 먹어볼래 한입씩 더 먹을 수 있는데 먹고싶단해서 안먹는거 겨단입만 먹어봅시다 한입 드셔보세요 맛있는데? 응 새우도 안 매워 맛있어 안 매워 매운거 같기도 하고 흐흫흐흐흐흫 재료 먹기 싫어지는걸 음 김밥 채우고 우와 우와 이거 엄청 조심히 퍼야 되는데 약간 물방울떡 먹는 느낌이네 다들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안 드시는 거군요 전 이거 먹겠습니다 전 이거요 요즘 제일 핫한 건가 봐 이게 와 뭔 크림이지? 뭐야? 이거 먹어봐 살짝 녹아요 딸기 들어가서 그거 주고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건데? 그니까 내가 아는 딱 그 맛인데 딸기 샌드이지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롤케이크 굳이 더 이거 더 없나? 이거 다 어디 갔어? 뭐야 다 먹었어? 편의점은 좀 더 다 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먹어왔는데 여러분도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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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